아 갑자기 왜 싸우는거에요? 아침 운동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 흐흠 좋아 오늘도 핑키한테 매일매일 선물해줘야겠다 나 핑키랑 제일 먼저 친해지겠다 그쵸? 헉! 맞아! 오늘 프로포즈 해야겠다 오늘이 마침 그거네 일요일인가 뭐 어쨌든 다들 교회에 가는 날이네 맞네 맞네 7시 예회? 잘 됐다 교회에서 나오면은 그때 하면 되겠어 응? 어 맞아요 이거 싱글게임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왔지? 아 맞네 중요한 전달사항 헉! 캠프파이어 새로운 유적지를 개방한다는 소식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민병단 사무실의 위치? 민병단 사무실의 위치? 뭐 어디 뭐 되겠지 뭐 어딘가겠지 뭐 그러면은 어 이것만 캐도 나와요? 나와라 이거는 아닌가? 더 큰 건가? 어 나왔다! 나이스! 스톤 테이블 아 내 것도 만들고 싶다 자꾸 남의 것만 만들어주고 내 건 없어 핑키야 우리 집 그래도 뭐 괜찮긴 하지만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수조 어허 핑키 돌아간다 어? 다시 왔네 이거나 해볼까? 이거나 해볼까? 동관 3개 나무 10개 아 성벽 주변이요? 오키오키 와 나무! 헉! 헉! 나 그렇게 매일같이 나무나무 타령을 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았지? 정말 한 500개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300개나 모았잖아 아주 잘했어 잘했어요 굿 어 되게 쉽다 만드는 것도 어 아 아쉽네 그러게요 어우 너무 너무 뿌듯해 구리도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 더 더 많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어 동괴 어휴 맞아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니다보면은 몹이 있어가지고 걔네랑 전투도 할 수 있구요 마을 주민하고도 쌓일 수 있어요 이거 어 오크스다 언제 꽃다발 주지? 캠프파이어 때 줄까? 이거 근데 솔직히 말만 걸어도 호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 다 모일 때 나도 모이는 게 좋은가 어 어 정말요? 아이님 도라니 오크스 공략 중 아 오크스 공략 중이신가봐요 왜 이렇게 아프 짜식이 짜식이 아야 야 아야 아 한 대씩 무조건 맞네 으유 맞으면 안 돼 갑자기 왜 싸우는 거예요 아침 운동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죠 흐야 예 아 정말요 그렇군 힘들었어 그러시든가 제가 저 친구가 저의 라이벌이랍니다 그래도 라이벌이 하나 있으니까 좀 덜 심심하고 좋네 저도 오크스가 좀 궁금해서 그냥 어쩌다가 저렇게 곰 가죽을 잊게 됐는지 호기심의 시작이 된 것이죠 맞아요 영어랑 중국어랑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처음엔 영어로 하다가 지금은 중국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만약에 본인이 공략하려는 캐릭터가 중국어가 좀 더 목소리가 자기 마음에 든다 하면은 바꾸면 좋을 듯 약간 소근소근 거리긴 하지만 우크스 목소리 나쁘지 않다 이거 꽃다발은 있다 아 있다 주면 안 되는구나 언제 주지? 캠프파이어 때 줄까요? 언제 주면 좋을까 지금 꽃다발 주면은 당황하나? 얘 뭐지? 막 이러나? 이분은 집에서 더빙을 하셨나? 음질이? 아 괜찮아요? 그러면 줘야겠다 어 사실은 후보가 있는데 얘랑 그 허이사 허이사랑 어 어디갔지? 앙투안 앙투안 안되진 않을 것 같은데 맞아 애인 남편까지 있는 거 보면은 앙투안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어 다들 좋아해 다들 허이사 되게 마음에 들어해 왜일까 그의 매력 뭐지? 뭔가 순수한 느낌 그것 때문일까 아 그래요? 아까 맞아 아까 웃겼는데 왜 매력이 있는 걸까요? 하니까 의사라서 아 그런 것인가 의사라서 아 맞아 나 앙투안한테 왜 선물을 안 줬지? 어 조금 자랐다 오 귀여워 제가 키우고 있는 상추입니다 이삭이가 어 여기 있네 이삭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삭이 이삭 아저씨지 싶은데 이삭 할아버지인가 상추 이름이요? 상추 이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걸 상추 상추 생추 츄 어때요 츄 츄 쌈추 여기 오목 드시는 분 어디 계신 거야 어 여기 계신다 여сь 아니 목소리가 너무 너무 막 으으으으으 아 맞아 assy 잘은 못하지만 하다 보면 느리지 않을까요 깜짝 놀랐다 아 왜 이렇게 다 막힌 느낌이지? 아 일단은 하나 막혀있으니까 오 어디서 눈에 보이는 속임수를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처음 두는 사람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오목을 많이 안 도와서 잘 모르거든요 방어적으로 해도 되나? 여기 이런데 막고 시작하면은 이상한가? 그럼 한번 해보자 새소리가 너무 네 오목도 있습니다 아 나 이러다가 당할 것 같아 여기 3개 있다 큰일 날뻔했어 아니 세상에 이상하다 안 보였는데 짜파게티요? 맛있겠다 이겼어요? 제가 언제 이길뻔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거 사실상 알파구나 다름없는데 아 이거 너무 헷갈리네 이렇게 했는데요 봐봐요 여기 내가 놓고 이렇게 하면 아 끝나네 맞아 쉐쉐 하라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이 3개다 어어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나 봐준 것 같다 그럼 저는 이만 어 맞아 오늘 이거 봐야 돼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잘 모르겠지만 어 뭐야 오늘 좀 싸네 다행히 이겼네요 왜 여기다가 알을 두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아 오 나 돈 많잖아 92%니까 한 두 개 정도 사놓을까? 됐다 신의 한 숲 광산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광산 뭔가 돈이 아깝다 괜히 끊었나 이용권 약간 그 헬스 이용권처럼 후회가 되는데요 이 정도면 갔다 와도 되겠지? 맞아 뭔가 저주신 것 같아 가자 어 다른 층 가야되나? 아 여기 많구나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아니요 안 다녀요 헬스 끊어본 경험 없음 하지만 친구들의 후회의 경험담은 많이 들어봄 야 나 끊고 두 번밖에 안 갔어 이런 경험담을 들어가지고 아 나도 끊으면 안 되겠구나 헬스란 거는 다 돈 날리는 거구나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운동하면 좋은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안 하게 되죠 헬스를 헬스를 한번 끊어볼까 최소가 한 달이죠? 한 달부터지 2주 이런 건 없죠? 헬스 체험판 아니 요즘에 그 그거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스위치로 하는 링 피트니스인가? 스위치 운동 게임 2주 2주는 안 되나요? 그쵸 어 뭐야 아 렌즈 퀘스트가 나오네요 진짜 벌칙 게임으로요? 재밌긴 할 것 같은데 되게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생각하는 깡통? 깡통 파편이야? 어 아 하체를 얻었네 그렇구나 저스트 댄스요 맞어 걔는 근데 뭘로 해야 되지? 갖고 있는 콘솔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스위치도 있어요? 아 점점 근데 스위치가 참 사고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무조건 풀스파였는데 풀스 풀스 역시 콘솔은 풀스지 이랬는데 좋아 보이더라 스위치가 그게 되게 힘든가 보다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거 저스트 댄스도 그것도 뭔가 그런 유명한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힘든 노래들 아하 맞다 파이브 소식 대충 우와 이거 뭐야 들어본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 몬스터 인형 파편 어 잠깐만 지금 몇시지? 어쩜 일곱시 7시 캠프파이어 사무아는 포샤의 유일한 미용사입니다 사마가 다시 거기 돌아오게끔 뭐 이야기해주라고 했는데 사마 사마 외워놓자 사마 사마 아 제 사의 구양 티동무습 그거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하던데 어 이거 나 두 개나 있었구나 똥 똥 좀 집어넣자 이거 넣고 그 다음에 CD 이렇게 하면 되나? 어어어 어어 어어 저 가요 동물의 숲 때문에 안녕 어어 줄게 없네 사과 기다려야겠다 맞아요 그것도 되게 힐링게임이라고 들어가지고 저게 어 민사 숙녀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끝나고 역시 호박파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공방주 아예님께 오 다들 박수 아 섬 위에 있는 동굴이 있어요 오 마을 도난사건 누구야 설마 내 라이벌 다들 짝짝짝이 짝짝짝 이건 또 허스티와 아 허스와 터스 두 개 섞어서 읽었어 허스와 터스 한 짓이지 오 바보들은 진짜 포기를 모르는군 걔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훔쳐갔어 그리고 내 치즈도 그리고 제 악마란 짝 알겠어요 우리 최대한 이번 사건에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모두도 안녕히 주무세요 소피 할머니한테 호박파이 받고 가라는데요 허 의사님 왜 저기 혼자 계시지? 할머니 댁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나 허 의사한테 이거 주면은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찰싹? 앙투안 지켜보고 있어 스킨케어는 기본이야 어? 왜 허 의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하지? 어? 이야기 안하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 뭐?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이 자식이 아 뭐야 나는 뭐 캠프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캠프파이어예요 이런 캠프파이어는 처음이네 황당하다 맞아요 시골 일사 느낌 이게 무슨 캠프파이어야 아까 오크스한테 그냥 줄걸 오크스 집에 들어갔니? 너네 집은 어디니? 저기 폭포 뒤쪽에 있는 거니? 휴 이 방구는 뭐지? 여기서 방구 냄새 아 이거 똥이구나 연설하고 싶어서 거짓말했대 캠프파이어가 있습니다 이래놓고 속았어 속았다 아 이거 맞아 이거 동계를 채집하고 동관이 세 개 일단 다 만들어 놓자 오늘도 속은 아일 휴 뭐하지? 아 자야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진짜 시간이 빨리 가긴 하네 제가 게임 그 속도? 그게 게임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조금 느리게 해놓긴 해놨거든요 약간 여유가 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비 온다 아하 좋았어 아침 일을 좀 하고요 연구센터를 가봐야겠습니다 늘 핑키보다 우선시 되는 아니 그러니까 편지보다 우선시 되는 핑키 어? 뭐지? 나에게 줄 게 있다는데 나에게 줄 의뢰 오늘 마저 상회도 가봐야겠다 가볼 곳이 많잖아 청동곡갱이 업그레이드 하고 이거 좀 집어넣고 아이템 정리를 한 번 할게요 그게 오늘 밤에 할까? 오늘 밤에 할게요 저 포샤 오늘까지만 하고 마무리 질게요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오나 얘가 어? 핑키님 여기서 쉬다 가세요 여기 여기 여기를 쓰십시오 저는 갑니다 저는 바빠서 이만 어 뭐야 이거 오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최대 체력 어 이게 이게 뭐죠? 어 뭐야 나중에 도우미도 이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봐 일꾼을 일꾼을 드릴 수가 있잖아 어 네 안녕히 가세요 좋다 빠이 왜 핑키 왜 또 나왔어 하이 좋아 오늘은 바쁘다 어 아 얘가 아 먼저 왔다 갔네 좋은거 가져간거 아니야? 구리칼날 하 잠깐만 사시 아니 삼십일 삼십 여섯개의 수툴 부적? 아 그런건 못만들어요 이거하면 되겠다 어 이거 말구요 앙투안 아 얘는 근데 우유 말고 뭐 좋아하지? 아 자꾸 이거 과일같은거 주기도 아까운디 사과도 귀한건데 피부후리 시 응? 뭐지? 아 여기 오라고 하신거구나 여기 맞나? 여기다 나한테 따로 줄게 있으셨어 있으시댔어 뭐지? 게이래 젊은 시절? 약간 머리가 비슷한거 아 아니구나 누굴까 나도 도둑맞았어 나 사실 차가 있었는데 도둑맞았어 복구해줘 마을 도둑 이미 들었어 아 진짜? 귀중한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값어치가 없는 것 때문에 훔쳐갔다 버스와 터스 아닌가봐 앰버섬의 동굴을 개발하고 싶거든 그때부터 귀신이 돌아다닌다니 무니 하는 말들이 돌아다녔어 개발할 때가 온 것 같아 너가 먼저 하나 만들어 앰버섬의 동굴 파워 공급 장치 이건 또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할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군 어? 뭐야? 너가 도둑이야 설마? 야 너 그렇게 살고 있었어? 나랑 결혼하자 먹을 게 아닌데 괜찮니? 안돼 쓰레기를 먹고 있었다니 음쓰릴 얘네 집은 어디일까? 오늘 하루종일 따라 다녀볼까요? 궁금하긴 한데 앗 흐흐흐흐흐흐흐 디옹 어 이겼다 잠깐만 나 거기 먼저 갔다올게 이상한 렌즈 이상한 렌즈 저녁 식사용 생선 저녁 식사용 생선 저녁 식사용 생선 좋아요 오 바로 완료 결국 그냥 줘버렸다 흐흐흐흐흐흐흐 어 네네 나 유적지 나 유적지에서 이상한 렌즈들을 발견했는데 뭔지 알아? 일반 렌즈가 아니야 주인님 이거 봐요 뭐가 있을까? 혹시롭네 내가 연구 좀 해볼게 내일 다시 오렴 저기 온 김에 대화를 좀 하고 난 워낙 이사야 출신이야? 디스크 10장 주기 가만 주기 좋아요 좋아좋아 오크스 어디쯤일까 근데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우산 모자를 쓰고 있는데 오크스도 없나봐 어 얘 어디갔지? 금방 어디로 갔나봐 앗 아하하하 이 할아버지도 저 유행 모자를 쓰고 있는데 아 놓쳤다 이상하다 약간 여기 안쪽으로 가려는 거 같았는데 어디 간거지? 아이 놓쳤네요 어쩔 수 없다 어 여기있다 야 왜 자꾸 왜 자꾸 먹어 어 한참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게 점심 식사인가 어? 오늘은 너의 집을 알아내겠어 오늘은 너의 집을 알아내겠어 오늘은 너의 집을 알아내겠어 그거를 한가지 알아냈습니다 뭐야 맛있겠다 과일버섯 팬케이크 김머리 버리토 부리또 맞죠 부리또 이건 뭐지? 포샤타임즈네 ㅇㅋ 너 이상한 사람 같잖아 맞아요 번역이 뭐야 뽀래 조금 더 된 것 같긴 하던데 드디어 집에 돌아가는 건가 나는 이 시간에 나무나 좀 발로 차고 있어야겠다 어디 갔지? 먹은 거 맞아요? 사과 내가 먹었나? 와 진짜 집이 어? 설마 아닌데? 내가 먼저 찾아볼까? 어느 게 제 집인지 어? 레벨 너무 높아 20레벨이야 쫓아오는데요? 20레벨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오크스 어디 갔어? 오크스 어디 갔지? 쫓기다가 어? 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쟤 뭐야? 여기 할 일 없는 애인가 봐 별로 하는 거 없는데? 뭔가 수상한 걸 눈치챈 거 아닐까? 내가 자꾸 서성거리니까 일부러 안 다니는 방향으로 다니는 걸지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나무를 할 뿐이란다 어? 가던 길 가라고 나무 해야 돼 나무 진짜 500개 만들 것이야 오늘도 너네의 집을 부수러 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아 저녁이 아예 돼야 되나? 뭐? Says 그래서 기반집은 아사가 생각보다 헛 Dur 저는 cutting 아주 수상해 그래 저기 어디가 맞나봐요 어디 굴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요 어 뭐야 아 얘 뭐야 집이 없는 거 아니야 집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게 뭐야 아 근데 오크스랑 결혼하는 거 조금 아쉽긴 해 하지만 이벤트가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뭐 결혼했을 때 가끔 뭐 편지를 써줍니다 뭐 요리를 해줍니다 이런 게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알고 보니까 그런 건가? 여기 이 들판이 들판 전부가 오크스의 집이었던 거야 어 진짜 똥을 모으네? 오크스... 오크스 그건 먹으면 안 돼 차라리 음쓰를 먹으라고 얘가 치워주는 건가? 정리해 주는 건가? 설마 오크스의 집도 내가 이런 식으로 철거한 건 아니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알파카드 그냥 하루 일과가 쓰레기통 뒤지고 맞아 끙알을 모으고 그러는데요? 그러는뎁쇼? 이제 진짜로 돌아가는 건가? 어? 파파베어다 헉! 진짜 가나봐요 이제 집으로 집이 근데 없을 수도 있겠다 어? 저게 집인가? 어? 저... 여러분 저기 앞에... 오! 저게 집인가 봐 우와! 오! 알아냈어! 문 열어! 아 되게... 무서운 사람 같잖아?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 이제 알아냈어! 오! 가자! 작은 집이 하나 있네 드디어... 드디어 알아냈다 오늘은 저거 알아내는 걸로 하루를 허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맞아! 완전 남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포검도 올려가지고 이벤트 보면은 재미있지 않을까요? 핫! 핫! 좋아요! 이거 아이템 정리하는 동안은 시간이 안 가겠죠? 여튼 이것도 완성 좋았어! 좋았어! 어? 아 아직이구나 좋아요 이제 아이템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이제 이런게 요리이긴 한데 낚시 관련 낚시랑 요리를 합쳐도 될 것 같거든요? 아직은 저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유물 상자가 필요하다 하나만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유물만 넣어놓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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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다인가? 낡은 부품 음... 아 이거 CD 이거랑 아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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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됐다 그리고 자연 칸 자연 칸 자연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하하 깔끔 이게 어떻게 보면 위치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뭔가 여기가 복잡하네 몹이랑 관련이 있는 거를 빼자 그리고 어... 이렇게만 빼면 되나? 몹 얘도 맞지? 이렇게 저기를 조금 더 비워야 되는데 벌레? 벌레? 벌레 고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거 중요한 거 끈 끈 끈도 아 여기 끈 왜 이렇게 많죠? 끈이랑 오 좋은데요? 깔끔하다 마음에 들어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벌집이랑 가공 가공된 게 아니라서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이따가 설치하고 매기 우리 고행이 선물용 으로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까 고기를 구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여기 있다 비 오는 날에는 구울 수가 없는 걸까? 그릴을? 집이 이제 좀 비좁은데? 그쵸 정리하는 거 복잡하긴 한데 우와 소금을 뿌려야 돼 소금 안 뿌리면 고기를 못 먹어? 아니 이런 아니 어째서 와 매기도 구워 먹는구나 맛있겠다 하지만 소금 없으면 안 먹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딨지? 청동계랑 이거 만드는 거 조금 쉬일까? 여튼 그렇게 하고 새로 배운 거 파워 공급 장치 아 맞네요 야외의 큰 돌에서 예쁜 석 재료를 찾을 수 있다 파워 스톤 스프링 폐기된 유적지 2호에서 찾을 수가 있다 다음엔 요거를 만들면 되겠네요 싱거우면 절대 안 먹나봐 절대 입에도 안 되나 봅니다 아 맞다 잠깐만요 아직 이게 지금 앉아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앉아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구리 칼날 이거래 아까 한 개 창고에 있지 않았나? 오 좋아 좋아 모두 정리 아 된건가? 여기를 정리해야 되나? 여기를 정리해야 되는구나 아아 안돼 정리하기 누르면 안되겠다 좋아요 그러고 이게 파편이래요 그냥 이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가 어디에 더 붙이는 거지? 이거를 까먹었네 이거 여기 있으면 안되겠다 얘가 여기 있어야 돼 얘네가 애매하다 이 꿀 라인 좀 어중뛰어 여기 들어가 있어라 여기 있으면 되겠다 여기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이 둥지를 둥지 이미 끝난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 왜 사용이 안될까요? 사용 오른쪽 버튼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이거 어? 삼아다 삼아야 너 다시 그거 해보는거 어때? 어 뭐 주지? 이거 줄까? 고기 먹을래? 나쁘지 않네 다시 해보는거야 미용실을 여기 어디다가 눕는건가? 맞아요 귀엽죠 이 새 둥지를 내가 설치를 해주는걸까? 안나오긴 하네요 이거를 좀 아쉬운데 맞아 안되는게 맞나봐 재밌다 재밌어 솔직히 조금 더 하고싶지만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도 쓸 수 있나? 아닌데? 이거 새 둥지 참 모르겠네 자자 어 뭐야 이거 그러니까요 1시에요 시간 참 빠르다 어 뭐야 어 얘네가 그 채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뭔일 있어요? 맞는데요 무슨일 있어요? 5만 골드에 빚을 졌습니다 한 방이 무현해지면서 자손인 당신이 빚을 대신 갚게 되었어요 집을 회수하러 온대요 진짜야 이거? 어떡하지? 시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 시장님 이 녀석들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에이 이거 딱 봐도 스토리네 진짜 갚으라고 하면은 정말 이거 포샤 사람들 다 접는다 아하하하 아 이거 너무 황당한데요? 이거 근데 저장이 된건가? 다음에 와서 또 봐야될듯 일어나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또 봐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된거요? 아 맞네 취침할때만 저장 가능합니다 또 봐야되네 흐흐흐흐